심안해! 심안해! 오늘은 얼락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얼락할 캐릭터가 많이 남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삼손 삼손을 좀 얼락해달래요. 되게 재밌는 캐릭터라고 해가지고 좀 어렵긴 한데 재밌는 캐릭터라고 해가지고 오늘 한 번 심손! 얼락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알트! 삼손으로 첫 도전방 보스 도전방 클리어 후 삼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말비버 나이스! 아 좋았다 일단 생각만 하고 있어 오니! 행성방! 아니! 행성방!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 행성방 3개? 뿌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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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목성 싫어하지마 목성 그러면 목성 아니 내가 내버렸는데 근데 이거 엉덩이에 이렇게 차해지냐 이거 아이씨 아이씨 예앱 자 왕 씨발 왓츠고 어우 씨발 어울려 어우 어울려 어울려 오니! 씨발 새끼야 염염염염염염염염 나이스! 야 개빨라 미친 감옥탈출 바보들지 말아요 싫어요 바보들면 또 바보가지고 저한테 편집할 거잖아요 개여행없네 피크방 가볼게 맛あ Madam 지에어ゃ 이슷 커밍 오? 병원 Design 이 keer 맞어버리네 와 데미지 idle 일 없죠 와 와와와와와와와 cause 공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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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스 뭐가을줄 몰라 쓰지 이거 나이스죠 이거 이건 갑시다 이거 이게 낫겠지? 칼방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 칼방이 나와야 돼 칼방 아씨 나와야 되는데 어 자 칼방 오 칼방 하나 있네요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해서 갈게요 오 황각버스 나이스 공소 빨라집니다 나이스 고스페퍼 나왔죠 면도날 이거죠 소재중일 때 도전방 보스 도전방이 항상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되밀 이거 이거를 많이 모아야 돼요 아 이게 근데 스페이스 바꾸고 아 이리로 갔네 써볼까요? 칼방이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갑시다 어허 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뭐니? 황금 박사하기? 골드 박사하기? 알림 효과 두베가? 일단 먹어 와우 어? 어허 차스피드업 어 어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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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와우 어 어 와와우 어 달 방 엄마방 아니니까 바로 들어가 엄마방이에요 황소님 나 잡아먹어야겠다 나이스 생렬 로브 봤지 이거거든 바로 먹어줘야 되거든 나이스 이거거든 나이스 베리 나이스입니다 가자 지능에 비해 운이 너무 좋다고 아니 얘들아 죽은 고양이가 왜 나 이제부터 데빌방에 갈건데 데빌방에 가가지고 구피스를 맞추면 되는거 아니야 나이스 이 модовать 왕 Corey 야 야 야 야 요 이중성 먹어야 되나 사러! 먹어! 그리고 뭐다? 내려와! 됐스! 어허! 안녕하세요! 오케이! 파일러리! 컴온! 피스드랍! 야! 왓츠고!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던질 수도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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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차량이 없어 세상에! 안 돼! 태생님 보다가 맞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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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왜 이렇게 빨라! 자! 밀어! 밀어! 뭐 봐! 유지에 필요했어! 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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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존나 멋있다! 뭐야?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폭탄을 기드 부수라고? 어? 어? 열렸다! 와 뭐 뭐 무슨? 야 뭐야? 자 일단은 어! 주먹이야! 꼭 누르면 주먹이 나가고 이거를 던질 수도 있네 와 뭐야 공격하는 방향으로 Q 누르면 이렇게 대시를 잠깐만요! 자 이것만 어떻게 되는 거지? 테크 10 너이스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여기 열어보죠 안녕하세요 어 아니 뭐야 도 짧게 와 게이지만큼 살아있네 야 이 새새끼야 야 이거 잡지하면 더 최고인데 소이빌크 야 이거 던져 어떻게 되지? 야 이게 뭐야 이거야 뭐가 유도가 될까 야 던지내기 유도가 된다 주먹은 유도가 안되는데 던지내기 유도가 되네 C30 자 어 늘어났는데 오오오오 이 정도면 풍압이죠 자 어 닿긴 닿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닿나 사정머리도 무조건 이제 선택지가 되네 탈타페투스 오 아 아 젖됐다 아 삐탕뺄기를 하네요 주먹 날리면서 밑으로 폭탄 날리네 어 이거 던지면 터지나요 오옹 날라가 자리에 돌이 부서진 자리에 폭탄이 생기네 자 이거 에피펙소스인데? 해볼게 이것도 아니? 폭탄을 떨구네? 우와 미친 뭐야? 야 데미지 봐 미친 야 개쩐다 러켓맨 돼버렸어 데미지도 쎄 아이피 아이지? 주먹이 느리네요 데미지 40에다가 자 던지면 구토제에 잔해가 나오네 어? 아 아 주먹도 이 오브젝트를 부술 수 있는 주먹이 되네요 떨어져 좋은데 예 데미지가 미쳤습니다 자 오 야 야 이 녀석 인큐머스도 때리네요 날개짓 하느라 바쁜거 아니었나요? 야 정말 귀엽다 더 귀여워지고 싶다 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여 야 야 아이자기 근점으로 쎄 네? 자 아무튼 와 잠깐 해봤는데 변세된 삼성 해봤는데 너무 재밌네요 나중에 이걸로 한번 클리어 해볼게요 와 나중에 해볼게요